미친 토이 뽀카 의자 관련 표현 바로 이런 푹신한 소파 바로 소파 소파라고 하죠 동의어 표현 한 가지 카우치 카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파는 소파 카우치 그리고 채쎄이 앉아있는 이 의자 괜찮냐 아가? 바로 등받이가 없는 이런 의자는 스툴 그리고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런 팔걸이가 있는 의자 바로 armchair 그리고 지금 내 팔이 쉬고 있다 팔걸이는 바로 armrest 의자 괜찮아요? 안 부러졌어? 카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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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파 스툴 스툴 등받이 없는 의자 armcha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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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걸이 있는 의자 카우치 카우치 st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